건강검진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했는데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매년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보신 적 있다면 오늘의 내용을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틀렸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결절이란 갑상선에 생긴 혹을 말하고요. 갑상선 결절이 관찰된다면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혹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아무것도 뿜어내지 않는가? 두 번째, 조직검사를 해봐야 하는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갑상선에서 이 호르몬을 자기 마음대로 분비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뇌의 지시를 받고 분비를 하죠. 뇌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TSH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TSH가 갑상선을 자극하고 이때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만일 갑상선 호르몬 양이 너무 많은 게 감지되면 뇌에서 TSH 분비를 줄이게 돼요. 그러면 갑상선을 덜 자극하게 되니까 갑상선 호르몬도 분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첫 번째 체크 사항을 봐볼게요. 혹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뿜어내지 않는가? 갑상선 자체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보니 갑상선에 생긴 혹에서도 호르몬을 분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이 혹에서 뇌의 통제랑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갑상선 호르몬을 뿜어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뇌에서는 갑상선을 더 이상 자극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TSH의 분비를 정상 수준보다 더 낮게 줄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호르몬도 뿜어내지 않는다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TSH도 정상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갑상선에 혹이 관찰됐을 때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TSH가 줄어들어 있다면 뇌에서 현재 갑상선 호르몬이 체내에 많다고 감지하여 TSH 분비를 줄인 것이니까 갑상선 혹에서 자기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뿜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TSH가 정상 범위라면 뇌에서 현재 갑상선 호르몬이 체내에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TSH 분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갑상선 혹에서 추가로 뿜어내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갑상선 초음파 검진 결과 혹이 발견이 됐는데 병원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1년 뒤 추적 관찰하자고 했다면 TSH가 정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TSH가 정상이면 혹에서 호르몬을 뿜어내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갑상선 초음파상 혹은 확인했고 피검사는 아예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 상태에서 추적 관찰을 해보자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TSH의 상태를 모르니 갑상선 호르몬을 뿜어내는 혹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갑상선에 혹이 있고 TSH가 정상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즉 호르몬을 뿜어내지 않는 혹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고려해볼 체크사항은 조직검사를 해봐야 하는가가 됩니다. 혹이 암일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초음파에서 어떤 모양으로 보일 때 암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조직검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하게 되면 그 초음파 영상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게 돼요. 갑상선에 혹이 있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그 영상의 이미지를 보고 다음에 4단계로 혹을 구분합니다. 높은 의심, 중간 의심, 낮은 의심, 양성이라고 말이죠. 또는 전문 의학용어를 그대로 판독세견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리안 사이로이드 이미징 리포팅 앤 데이터 시스템에 약자를 따온 KT라드라는 단어가 갑상선 혹의 악성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판독지에 기록을 하죠. 그렇다면 조직검사는 언제 하느냐. 이것은 대한영상의학회의 진료 갑상선 결절 진료 가이드라인 권고안인데요. 다음과 같은 크기일 때 조직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갑상선 초음파 결과 내용을 보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갑상선 혹이 이 중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두 번째는 나의 갑상선 혹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꼭 보셔야겠죠. 그래야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의심 단계이면서 1cm 이상인 경우 조직검사가 권고되지만 담당 진료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에 1cm 미만의 크기일지라도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환자와 협의하에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건강검진의 경우 의사가 진찰 후에 환자에게 검사를 권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그냥 초음파 검사가 하고 싶어서 선택해서 진행한 것이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의사의 판단이 빠지게 되고 오로지 영상 자료만으로 조직검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까 영상의 판독 자료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이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서 초음파 영상을 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죠. 그래야만 누가 봐도 조직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받으신 건강검진 기록제 갑상선 초음파 결과제에 KT라드와 크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매년 추적관찰하세요 라고만 써 있다면 이 결절이 어느 단계의 위험 수준인지 조직검사가 필요하진 않은지 얼마나 추적관찰을 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초음파를 시행했던 의사의 머릿속에서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의사가 그 병원을 그만두고 떠난다면 그래서 앞으로 다른 의사가 갑상선 초음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원점으로 되돌아가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해서 결절이 발견됐다면 첫 번째, 갑상선 자극 호르몬 상태를 확인한다. 수치가 비정상이면 추적관찰이 아니라 진료가 필요하다. 수치가 정상이라면 결절이 KT라드의 어느 분류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크기가 몇 센치인지 확인한다. 그래서 조직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체크해본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결과지에 안 나와있다면 나의 결절이 이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려달라고 검진센터에 문의해본다.